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이나 영상들 많이 보셨죠? 거북이 코에 빨대가 꽂혀 있거나 고래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 차있는 사진 그리고 먹이 생태계가 흔들리는 바람에 굶주려서 비쩍 말라있는 북극곰 사진도 보셨을 거고요. 이런 일들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우리가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품 같은 거 쓰지 말자, 비닐봉지 대신에 에코백을 쓰자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속의 작은 환경운동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지구촌에 급박해진 과제가 되면서 정부 정책과 산업도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별로 사실 효과가 없다. 오히려 잘못 알고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게 더 많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환경을 보호한다고는 하는데 뭘 좀 실수하고 있는 건지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기간 동안에 경기장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처음에 술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이었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서 입장을 바꾼 거라고 합니다. 오늘 스포노믹스 시간에는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 센터장을 연결해서 오늘 주식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코스피는 0.4%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빨간불이군요. 0.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어떤 지표가 좀 눈에 자꾸 들어오십니까? 경제 지표들 중에? 일단 시장은 조용하고요. 구역구역 역사상 신고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데도 아무래도 좀 아직 소화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경기가 앞으로 좀 속도가 경기가 좋아지는 건 여전히 좋아지지만 좋아지는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제가 좋아지는 건 또 분명하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좀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지표 중에서는 저희는 이번 주에 나오는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이런 지수를 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공급 차질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주문을 앞당겨서 많이 발주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다수요가 생겼었고.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당겨서 주문을 하다 보면 천천히 좀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타이밍엔 당연히 주식시장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테니까 그게 길어지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경제 지표 중에서는 주문과 관련된 신규 주문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이번 주 중에 아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아까 연준과 관련해서 중앙은행과 관련해서 금리 데이터들을 아무래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그동안 예상했던 거는 중앙은행들이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고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이고 한국은행도 아무래도 올해 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과연 금리가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금리가 오르면 난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10년짜리 금리의 경우에는 금리가 하락하거나 좀 안정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받은 질문 중에서는 왜 금리가 하락합니까?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의 금리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3월 말쯤에 한참 연준이 테이퍼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오른다는 얘기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거의 80% 가까이 금리가 상승해졌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0.5% 밑으로 금리가 내려갔었잖아요. 국채 10년물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1.80% 가까이 왔었는데 그 금리가 현재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1.40%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계속해서 유동성을 흡수한다고 하는데 금리가 오히려 약간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게요. 연준은 경기가 과열될 것 같으니까 유동성을 흡수하고 금리를 올리는 방향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방향인데 그래서 금리가 같이 올라가다가 시중금리가 어째 더 이상 못 오르고 떨어지고 있는 거냐 오히려. 그렇죠. 그 말은 생각보다 경기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연준이 테이퍼링을 안 하거나 미루거나 금리 올리는 건 또 물 건너가거나 그런 거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는 그런데 경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그렇고 성장률 나오는 숫자들도 그렇고 해서 경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문제는 경제가 좋아지는 속도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보통 만약에 시속 60km로 차가 달려야 되는데 작년에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한 거잖아요. 후진을 했던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정부나 중앙은행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한 뒤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동안 못 간 속도를 좀 과속해서 내느라고 120km, 130km를 밟아서 가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돌아오는 것 같으니까 다시 50km, 80km 이렇게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게 속도가 줄어드니까 이거 앞으로 또 차가 멈추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건 아직은 좀 과잉인 거고요. 정상적으로 60km로 돌아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일 텐데 그 과정에서 거꾸로 너무 속도를 늦추다 보면 그동안 또 빨리 달리는 거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주가가 조정받고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거죠. 그럼 금리가 내리는 건 어떤 원인으로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장기금리가 내리는 건? 네. 장기금리가 내려가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3월 말에 금리가 1.80%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4월 초까지에 만약에 금리를 연준이 테이퍼를 하고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고 그 이후에 기준금리도 인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의 당시에 반영된 금리 인상의 수준이 얼마까지였냐면 2025년 말 기준으로 2% 수준까지 금리를 올린다는 게 금리라는 건 각 만기별로 금리가 다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금리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추정돼 있는 금리의 거의 2%대 초반 2.30% 정도까지도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시장이 걱정하는 것도 아무리 빨리 올려도 2024년부터 올린다고 생각했다가 지난번 6월 FOMC 때 2013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다라는 쪽으로 조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좀 당겨졌죠. 네, 그렇죠. 그런데 2015년 당시에도 그때도 금리를 인상을 시작할 때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팬데믹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제로금리에서 2% 정도까지 가는데 거의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럼 2023년부터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2%까지 올라가면 딱 3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속도 정도 수준으로는 이미 시장이 한 번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자꾸 변이 바이러스도 나온다고 그러고 이 팬데믹도 또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때만큼 속도로 과연 빨리 금리를, 기준금리를 정상화하고 인상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네. 그러면 더 이상 금리가, 장기금리가 더 올라갈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나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더 와닿는 부분인데요. 아까 속도가 줄어드는 부분이죠. 경제성장률의 증가속도가 조금 이제부터는 작년 2분기가 최악이었고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보기 때문에 올해 2분기가 아무래도 가장 숫자가 높았지 않았겠습니까? 성장률 숫자가. 물가 상승도 그랬을 거고. 모든 대부분 숫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기업 실적도 그렇고 경기 데이터들도 그렇고 물가 데이터들도 그렇고 3분기부터는 아무래도 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기업 실적도 지금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기업 이익이 올라가는, 증가되는 속도가 좀 줄고 성장률도 올라가는 속도가 좀 줄고 물론 물가도 좀 상승률이 떨어지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과연 주가가 계속 더 치고 금리가, 장기금리나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금리가 좀 안정되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막 수십 가지가 다 들어있군요. 그 안에. 만기별로 금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미래 먼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시장인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한두 달 전에 그렇게 금리가 그 10년물 금리가 빨리 올라간 건 약간 시장도 오버하고 금방 회복되고 금방 금리 올릴 걸로 생각해서 반영한 면이 큰 것 같아서 지금은 한두 걸음 뒤로 좀 물러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군요. 그런데 거기서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 재미있는 것은 이제는 장기금리들은 진정이 되거나 금리가 약간씩 내려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앞쪽에 만기가 짧은 금리들이요. 2년짜리, 3년짜리 이런 금리들이 최근에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금리 인상의 시점이 조금 땡겨질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금리 이야기 듣다가 시간이 다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에 또 연결해서 이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 증권의 신동준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책은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환경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면 지구도 좋아할 거라고 우리가 하는 여러 결정과 선택과 행동들이 가만히 하나둘씩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 지구를 위하는 게 아닐 수 있고 오히려 더 환경을 해치는 경우들도 많다는 그런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이야기들이라고 해요.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책들 읽어서 알려주시고 저희는 책은 안 읽고 좋은 내용만 들어서 고맙습니다. 북극곰 이게 환경운동하는 경우에는 가장 상징물처럼 쓰여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요즘 잘 지냅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저희가 삐쩍 마른 북극곰 이런 거 보면서 지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상징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로 북극곰이 캐나다 쪽에 많이 사는데 캐나다 동물학자 중에 수전 크로퍼드라는 분이 연구한 자료를 봤더니 2005년에 한번 개체수를 측정을 해봤을 때 2만 4천 마리 정도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2019년에 측정을 해본 결과 2만 9천 마리로 오히려 늘어난 거죠. 개체가.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늘어났고 오히려 조금씩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요즘 나온 자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환경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결과인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극곰이 사라진다는 거를 북극이 녹으면서 개체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기후변화에 연결을 많이 치셨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보다는 오히려 사냥이 줄어들면서 에스키모나 이런 분들이 북극 주변에 살던 분들이 많이 사냥을 하셨는데 그게 많이 제한이 되면서 개체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그분들이 굳이 북극곰 사냥해서 곰고기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렇죠. 이제 그분이 예를 들면 소득이 생겨서 마트에서 사들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냥하는 게 줄어들면서 결정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다. 그래서 개체가 늘고 있다. 환경은 여전히 나빠지고 있는데? 이제 북극곰 자체에 대한 오류를 집자면 그렇다는 얘기라든가. 북극곰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가끔씩 빙산 위에서 녹고 어디 갈 데 못 찾고 그런 곰도 없지는 않겠으나 그보다는 인간이 사냥하는 게 훨씬 더 큰 그들에게는 위협이었다 이 말이군요. 이게 우리가 환경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동안 비닐봉지는 쓰지 말고 종이봉투를 씁시다. 아니면 에코백이라고 불리는 건 씁시다 하는 것도 따져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오히려 환경을 망치는 일이라는 내용도 있던데요. 저도 에코백이 여러 개 있고 한동안은 황사 같은 거 나눠주거나 할 정도로 에코백을 많이 쓰고 또 종이봉투 많이 쓰자는 운동을 했었잖아요. 실제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를 해서 종이봉투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종이봉투를 만들 때 당연히 나무도 베어야 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훨씬 에너지나 탄소 배출이 많은 거죠. 비닐봉지 만드는 것보다 종이백 만드는 게 더 에너지를 많이 써요? 네. 비닐보다는 가공하는 과정도 어렵고 들어가는 재료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종이봉투를 오래 쓰면 되는데 그걸 비닐봉투의 배출량을 따라 잡으려면 44번 정도 쓰면 비닐봉투랑 거의 비슷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랍니다. 에코백이 비닐보다 친환경적이긴 한데 잘 썩으니까 그나마 종이봉투가 44번이고요. 에코백은 아무래도 더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종이봉투를 바꿔서 쓰면 그 종이봉투 하나를 44번은 써야 종이봉투 만들 때 쓴 에너지로 인한 탄소 배출이 그나마 줄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안 쓸 거면 차라리 비닐 써라 그 말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에너지나 탄소 양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비닐봉지가 더 나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한 번 쓰고 비닐봉투 버리는 거 하고 한 번 쓰고 종이봉투 버리는 거 하고 그러면 종이봉투 버리는 게 훨씬 더 환경에 나쁘다? 그렇죠. 누군가 보통 두세 번 정도 쓴다고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환경에는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애써서 환경을 보호한다고 일부러 종이봉투 쓰는데 말이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쓰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비슷한 사례들이 또 있습니까? 또 하나가 요즘 환경 파괴 주범으로 꼽히는 게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이 분해도 안 되고 굉장히 해양 쓰레기의 주범이 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오히려 이 작가는 책에서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은 동물을 살리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합니다. 물론 플라스틱을 먹어서 죽거나 하는 거북이, 고래 이런 건 사실인데 살리는 동물도 장점도 있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사실 19세기만 해도 1800년대만 해서 당구공이나 피아노 건반 이런 걸 다 상하로 만들었거든요. 코끼리로. 코끼리로. 그러다 보니까 당구가 워낙 인기 스포츠가 되다 보니까 코끼리 멸종위기가 그때부터 이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신문 같은 데서. 그래서 당구공 업자들이 이걸 대체할 물건을 찾습니다라고 현상금을 만 원을 공모전을 해요. 1만 달러를 걸고. 그래서 나온 게 셀룰로이드라는 플라스틱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플라스틱이라는 일종의 플라스틱이 탄생한 시작이 상하를 대체하기 위해서 시작됐다는 거죠. 당구가 재밌긴 한데 당구공 만들려면 코끼리가 자꾸 죽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셀룰로이드 개발해놓고 나니까 가공하기도 굉장히 쉽고 여러 가지로 쓰기 좋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 물론 그 이유도 상하 밀렵은 있었지만 당구공이나 이런 피아노 건반 이런 거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코끼리를 살린 게 되고 저도 들어오다 보니까 카시트나 가죽 시트 이런 걸 앉아있다 보니까 가죽 소파 앉아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화학물질로 가공이 안 됐다면 살아있는 가죽을 벗겨서 써야 될 테니까. 소가죽 소파가 잘 섞이는 할 텐데 플라스틱보다 그렇죠? 그렇죠. 만드는 과정에서도 환경도 덜 파괴할 거고 다만 이제 그게 그 생물을 직접 우리가 써야 되는 문제. 네.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소 입장에서는 천으로 된 또는 화학제품으로 된 소파가 나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기 신의 가죽이 벗겨지는 것보단 인간이 플라스틱을 쓰는 게 동물에게나 나을 수가 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환경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게 대부분 틀린 겁니다. 우리가 너무 환경운동에 매몰되지 맙시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보통 이런 주장도 하는데 이 책의 저자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게 반환경주의자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저자가 마이클 셀렌버그라는 분인데 대표적으로 2008년에 타임즈에서 환경영웅이라는 걸로 선정이 됐어요. 한 30년 이상 환경운동을 하신 분이고 지금도 환경관련 연구단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환경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저자의 어렸을 때부터 어떤 계기로 환경운동을 했고 어떻게 해왔는지 얘기가 나오는데 주로 제3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환경운동이 이 실제 자연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고래, 그런 가죽 예를 들면 그런 것부터 눈에 보니까 실제랑 다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환경주의들의 비판도 받지만 이분 자체도 굉장히 환경운동이 열심히인 분이다. 그러나 생각해볼 게 많더라. 사실은 우리 예전에 젓가락은 나무로 만들어서 주로 썼을 텐데 나무젓가락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거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쓰면 환경에는 나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나무젓가락으로 나무 베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어떤 게 더 친환경이지 하면 참. 그렇죠. 물론 폐기물과 자연 보호의 문제이긴 한데 그런 관점도 있다는 걸 좀 보자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례들이 많으면 이건 저런 생각할 거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존이라고 하는 브라질에 있는 강은 그쪽에서 산소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지구의 허파라고도 불리고 그래서 아마존 강 유역을 개발하는 건 환경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할 게 좀 있습니다라는 겁니까? 이분이 처음에 북옥곰 얘기한 것처럼 강조하는 게 미디어에 나온 이미지가 현실과 다른 게 많다는 걸 강조를 많이 해요. 그중에 또 다른 사례가 아마존인데 얼마 전에 호날두라고 유명한 축구 선수가 트위터에 불타는 나무 사진을 올리면서 아마존이 지구 산소의 20%를 만들고 있는데 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질식하게 생겼다. 이런 걸 올려서 여러 셀러브리티들이 그런데 일단은 지구 아마존이 20%의 산소를 만든다는 것 자체를 반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이 내뿜으면 밤에는 다시 호흡을 하잖아요, 식물은. 그러면 그게 이미 60%를 자기가 이미 쓴다는 거죠. 식물 자체는 산소를 공급하거나 혹은 흡수하거나 하는 게 아니다. 밤낮으로 계산하면 어차피 낮에 밤에 이렇게 서로 이산화탄소와 산소와 교환이 되니까 스스로. 그리고 나머지 40%는 아마존이 굉장히 많은 생물이 살잖아요. 그 생물들이 다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산소를. 그러니까 사실상 그 수판에서 만들어지는 건 그들이 다 소비한다. 그러면 아마존 전체가 다 사막이 되더라도 지구의 산소량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이네요. 산소량만 두고 봤을 때는 그런 외부의 영향은 별로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마존 숲을 막 개발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늘상 편안하게 주장하는 그런 수치에는 항상 일면만 본 것뿐일 것이다. 네. 그런 이면이 있으니까 좀 이런 이성적으로 좀 더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아마존 숲이 가끔 화재 안에서 불타고 하는 건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중에서도 아마존이 이제 부분부분 개관이 되면서 이제 생물종들이 이제 생활권을 잃는 문제를 강조를 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게 지켜봐야 될 게 전 지구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숲이 최근 늘어났다는 거예요. 텍사스랑 알래스카 합친 면적만큼의 숲이 지구적으로는 증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전 지구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왜? 왜 그러냐면 저희가 나무를 심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개발도상국들이 더 이상 뗄감을 쓰지 않고 연료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석유, 가스 이런 거 쓰니까. 지금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남한이랑 북한을 구워봐도 이제 저희는 우리는 이제 굉장히 나무가 무상한데 북한 같은 경우는 뗄감을 많이 쓰다 보니까 민둥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가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에 나무 많은 게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더 친환경이라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저희가 뭐 심는 것도 있긴 하지만 굳이 산에 가서 나무 뵐 일이 없어져서 그렇게 된 거다. 혹시 이 책에는 요즘에 친환경 운동의 대표적인 태양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의 착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은 부분이 이분이 탈탄소, 이분은 기후변화가 위험하다는 분이고 탈탄소를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분인데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가 문제인데 이분은 완전히 재생에너지보다 낫다는 주의예요. 이거는 좀 빌게이츠도 그렇고 좀 탈탄소를 강조하는 분들 내부에서 갈리는 문제거든요. 빌게이츠는 원전을 강조하는 파인데 이분도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다고 해요. 깨끗하다. 네. 근데 그거는 항상 만들 때는 깨끗하지만 나중에 그 폐기물 처리할 때는 엄청 안 깨끗한데요 하는 반론과 마주하게 되지는 않나요? 일단 그 폐기물 양을 봤을 때는 같은 전력을 생산할 때 원전의 폐기물이 재생에너지 폐기물이 원전의 보다 300배 정도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태양 전지판도 있고 그게 다 화학물질이고 철이고 유리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원전 폐기물이 굉장히 당연히 방사성 물질이니까 거부감을 일으키지만 지금까지 미국에서 모두 사용한 폐기물을 다 합치면 미식축구 경기장 한 개 정도 면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이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굉장히 넓으니까 사막 아래나 이런 데 파묻으면 앞으로도 굉장히 채울 수 있는 분량인데 근데 그 폐기물도 폐기물이지만 뭐 이런 태양열 같은 경우는 원전보다 면적을 한 거의 200배에서 한 100배? 이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같은 양의 에너지 만들려면? 그러다 보면 자연을 드러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산을 깎든가 들판을 다 태양 전지로 붙이든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자연에 정말 좋은 게 맞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태양광의 여러 가지 다른 단점도 있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과연 이게 유리한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의 여러 가지 단점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한번 발전하고 배터리에 다 모아두자. 햇빛 좋을 때 발전했다가 배터리에 모아두고 우리가 쓸 땐 쓰면 되지 않니? 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던데. 그래서 지금 추산해 봤을 때는 보통 겨울철에는 발전량이 40%를 쭈는데 그걸 미국인들이 모두 안전하게 쓸 정도로 배터리에 저장을 하려면 188조 달러 정도 같은데요. 배터리로만 하면. 배터리 만드는데. 그러면 18경, 20경 정도 되니까 이게 그거는 불가능한 거라고 쓰죠. 면적도 미국 국토의 거의 절반을 덮어야 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대안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 태양광으로만 쓰려면 온 세상이 다 태양광 발전만 해야 된다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다시 그러면 원자력 발전으로 돌아가고 태양광 발전 하지 말고 그냥 비닐봉투 쓰고 그러자. 그러니까 이분이 에너지 발전 같은 경우는 원전과 더해서 그러니까 그런 원전으로 태양광의 단점을 보완을 해주는 게 필요한 것이고 다른 중요한 발전원도 적당히 섞어서 써야 된다는 거고 저희가 문명의 발전 자체를 꼭 자연과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이런 좀 좋은 제품들은 사용을 하면서 해야 한다.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그릇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다 이제 결국은 흙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나무를 베서 나무를 파든가 하면 이렇게 썼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 써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인류가 없어지는 게 환경인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문명 발전이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가 소개해준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는 책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이야기를 하지만 선수들 이름보다는 기업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오는 스포노믹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스포츠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이야기 좀 해보죠. 올림픽 기간 동안에 경기장에서는 술 판매 안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발표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술 파는 쪽으로 했다가 또 왔다 갔다 바뀐 거라고요? 조그마한 입장을 바꾼 거예요. 원래는 올림픽에서 경기장에 술을 안 파는 게 원래 파는 게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니까 경기장 내에서 관중도 들어간다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술을 판매하겠다. 이렇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발표를 할 준비를 한다는 게 일본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술을 팔면 서로 잔도 주고받고 하면서 더 안 좋을 거다? 그렇죠. 일단은 술을 마시고 음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코로나 방역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이자가이를 비롯한 술집에 영업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술 판매에 대해서. 그런데 올림픽 기간에 경기장에서는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실수했네요. 그냥 좀 안 팔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발표하면 국민들이 욕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발표를 했는데. 알고도 왜요? 왜? IOC랑 스폰서 눈치를 봐야 되니까. 술을 경기장에서 파는 거하고 IOC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IOC의 스폰서 중에는 주류 회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는 그 주류 회사의 제품을 판매를 해요. 그술만 팔기로 하는 거예요? 경기장 안에서는 예를 들면 A맥주면 A맥주만 판다. B소주가 스폰서하면 B소주만 판다. 그러니 안 판다고 하면 그거 돌려줘야 되는 거군요. 스폰서 입장에서는 내가 왜 스폰서를 가입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 이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게 일본 정부에는 우리로 치면 올림픽 장관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올림픽 장관인 마르카와 다마요 대신이 있는데. 마르카와 다마요 대신이 기자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 경기장 내에 술을 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올림픽에는 이해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조직위는 이런 이해 당사자들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이 발언을 그들 적어서 혹은 방송으로 내보냈잖아요. 일본 내에서는 일본 국민의 안전보다 아이오시와 스폰서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냐? 이런 비론들이 쏟아지게 된 거죠. 올림픽에 이해 당사자만 있느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쿄올림픽은 원래 술 스폰서가 어느 회사였어요? 일본의 아사히 맥주 스폰서인데요. 아사히 맥주. 아이오시의 최상위 스폰서인 월드와이드 탑 스폰서 바로 다음 레벨인 골드 파트너 스폰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오시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입장에서는 골드 파트너 스폰서인 아사히 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스폰서가 톱 스폰서가 있고 골드 파트너 스폰서가 있으면. 최상위 스폰서가 월드와이드 탑 스폰서인데. 그건 어떻게 달라요? 여기는 탑 스폰서는 제한이 있어요. 몇 개만 탑정한다. 삼성이라든지 코카콜라든지. 우리가 항상 먼저 올림픽 하면 떠올리게 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골드 파트너는 그 다음 레벨. 한마디로 금은동이에요. 그러면 이 스폰서가 되면 경기장에서 술 팔 수 있고. 또 광고할 때 무슨 무슨 올림픽 이런 얘기 써먹을 수 있고. 공식 파트로 이런 문구도 쓸 수 있고. 올림픽과 관련한 광고를 하면서 아사히에서 광고하기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다시 술을 팔지 않겠다고 조직위원회가 발표했으면. 여기는 그럼 환불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아사히가 양해를 해 줬어요. 이게 어떤 부조냐 하면 실제로 조직위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직위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처음에 제가 이 뉴스를 접했을 때 경기장에서 술을 판다는 뉴스를 전했을 때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 해법은 아사히가 열쇠를 쥐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아사히는 다행히 자국 기업이니까 일본 정부가 나서서 설득하면 바꿀 수 있을 거다. 설득인지 압박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런데 아사히가 처음에 입장은 이랬어요. 조직위가 결정할 사항이다. 우린 노코멘트 하겠다. 그랬는데 다음날 입장을 바꿉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술을 팔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하루 만에 술을 팔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IOC도 문제 삼지 않고 도쿄위원회도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그런 일이긴 한데 이게 그냥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한테 옆구리 찌르니까 알았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외국 기업이었으면 상황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다른 외국 회사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코로나 팬덤 얘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만약 스폰서가 일본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이었으면 지금처럼 저렇게 조직위가 빨리 입장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할 수는 없고 그건 분명하고요. 최악의 경우 스폰서가 외국 기업이었다면 끝내 동의를 안 해준다는 가정 안에서 본다면 일본 정부와 조직위는 일본 국민들, 전 세계인들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욕을 바가지로 먹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하면서 술을 팔았을 겁니다. 정 싫으면 국민들끼리 그냥 경기장에서 술 안 먹는 캠페인을 하면 될 텐데 사서 드시지 마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 스폰서 기업의 힘이 꽤 크군요. 올림픽 할 때는. 정부가 요구하더라도 또 안 받아들기도 하고. 스폰서의 뒤를 봐주는 게 아이오시니까. 아이오시의 힘이죠. 어떻게 보면. 아이오시는 또 스폰서로부터 돈을 받고 운영하는 곳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아이오시의 올림픽이나 핀파의 월드컵 같은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할 때는 특히나 맥주 같은 술을 문제에서 술을 파냐 안 파냐를 놓고 그 개최국과 정부와 그리고 해당 스포츠 단체가 마찰을 빚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경기장에서 술 파는 건 그냥 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가게. 대개 편의점이나 구멍가게. 거기서 돈 벌면 뭐는 거고 아니면 아닌 줄 알았더니 특정한 술만 팔 수 있고 그 특정한 술을 그쪽에서 판매되려면 협회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오시랑 페이퍼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야구장, 축구장에서 파는 그런 것들도 다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치맥하고 맥주 한 잔 하는 게 하나의 문화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예전에는 국민건강증진과 경기장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한 이유로 스포츠 경기장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됐어요. 맥주도? 판매도 못했고 술도 못 마셨어요. 맥주도.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스포츠 경기장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그때는 법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술 먹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맥주를 보험병에 담아서 보리차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주는 생수통에 담아서 물이다. 이렇게 하고 몰래 들어가서 마시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바꾼 게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에요.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법을 바꾸게 되는데 왜 바꾸게 되냐. 피파랑 당시에 맥주 스폰서였던 버드와이저가 이러면 우리 못한다. 우리 월드컵 못한다 이러면 맥주는 축구의 일부다. 한국이 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바꿔준 거예요. 맥주 회사가 요구해서. 맥주 회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피파를 통해서 했죠. 맥주 회사가 피파한테 요구하고 피파가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그래서 바꿨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나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08년에 보건복지부가 원래대로 술 못 팔고 술 못 마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되돌리는 시도를 했는데 그때 반대 여론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포기한 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터주기 시작하고 그럼 축구장에서만 맥주 되냐. 야구장에서도 마시자. 그리고 축구 야구만 되냐. 농구장도 하자. 이렇게 돼서 계속 확산된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은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경기장에서 맥주 판매 안 되고 음주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 나라였는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개최권을 따왔잖아요. 유치했잖아요. 월드컵을 유치해보니까 피파가 바로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랑 피파가 충돌해요. 이 문제를 놓고. 맥주 판매와 술 마시는 문제를 놓고 충돌했는데 결국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 바꿔줍니다. 피파가 이깁니다. 피파의 무기는 뭡니까? 러시아는 아니야 우리는 전통이야. 예를 들면 스포츠 할 때는 술을 안 마시는 게 전통이야. 우리나라야. 라고 하면 피파가 러시아에 할 수 있는 카드가 뭐예요? 회수? 이러면 성공적인 월드컵 응행을 기대할 수 없다. 나중에 우리가 보고 서운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마. 우리 어떻게 협조 안 해? 이런 거예요? 그런 식이죠. 예를 들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피파는. 만약에 서로 사이가 틀어졌어요. 개최국하고 피파 사이에서. 그러면 피파는 개최국한테 뭘 서운하게 할 수 있어요? 일단 개최국 입장에서 보면 월드컵을 개최하려면 여러 가지 실무적인 준비를 피파랑 해야 되잖아요. 선수들도 어떻게 됐는지 그런 얘기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경기전 진단도 해야 되고 그런 진단권은 또 피파가 갖고 있고. 그런데 피파가 이런 걸로 목니를 부리는 거죠. 그리고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거죠. 결국 이 문제도 러시아 같은 경우에 푸틴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한 거예요. 중간에서 매니저가 삐지면 라디오 PD하고 가수가 직접 통화해야 되는데 많이 불편해진다. 전화번호도 알아서 물어보시던가요. 이렇게. 러시아 같은 강도국도 밀리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국가가 밀리는 줄은 몰랐어요. 다른 나라들도 요즘은 다 경기장에서 술 마십니까? 제가 빌비자하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분쟁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내년에 카타르에서 카타르 월드컵 열리잖아요. 그런데 카타르 월드컵에서 맥주를 파냐고 파느냐를 놓고 카타르 정부 대외 조직이 피파 스폰서 회사인 버드와이정과 또 충돌하고 있거든요. 매번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 팔기로 했으면 다른 나라도 오케이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왜 대립 중이냐. 카타르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술과 돼지고기를 판매할 수 없어요. 엄격하게 제한해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카타르에서 외국인이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다가 적발되면 철컹철컹입니다. 감옥 갑니다. 아 금주가 법이니까. 그런데 경기장에서 맥주 그리고 맥주 안주로 소세지로 돼지고기로 만든 소세지를 판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피파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스폰서인 버드와이저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재앙이에요. 경기장에서 못 파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때문에 피파는 겉으로는 지금 카타르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 종교적인 신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계속 카타르 정부 보고 입장 바꾸라고. 술 판매하라고. 압력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술 회사 입장에서는 경기장에서 맥주캔 한 몇백 개. 내지는 한 1만 명 넘는 관중 들어오면 수천 개 팔릴 수도 있겠네요. 수천 개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매출이 중요해요? 맥주가 담겨 있는 컵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되잖아요. 그 맥주에서 로고가 중계되고 실제로. 관중석을 비출 때 버드와이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관중석에서 버드와이저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보면서 맥주를 또 사러 가는 거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버드와이저가 월드컵이 개최가 되면 월드컵 직전해와 직전해에 비해서 매출이 두 배로 들어요. 경기장에서 파는 맥주캔 그걸로 매출 올리자 그게 아니라. 그거 매출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노출되는 게 중요하죠. 그럼 맥주캔에다가 시원한 물을 담아서 특가에 제조해서. 그 대신 경기장에서는 이걸 마셔라. 그럼 또 생수회사 스폰서하고 충돌하나요? 네. 안 되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피파는 지금 어떻게든 술을 팔아야 된다.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면 종교랑 부딪히는데.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알코올전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런데 피파가 거부해요. 왜냐? 이게 그 알코올전을 차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그렇죠. 경기장에서 카메라에 잡혀야 된다면서요. 기온이 살던가 넘는 사막에서 알코올전을 설치하겠다. 누가 가라는 거냐. 그래서. 그런데 피파 같은 경우는 속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버드와이즈에게 손해배상해 줘야 된다. 또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떤 맥주회사가 피파의 스폰서로 들어오겠냐. 이게 피파가 맥주를 팔라고 강요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카메라가 돌 때는 맥주 마셔야 되니까. 이종훈 스포츠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워낙 마음의 양식을 저희가 많이 드려서 배는 좀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점심 잘 챙겨드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